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장중의 변동성도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나스닥 지수도 상승과 하락, 폭이 하루에도 2%, 크게는 3%까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월에 FMC 결과, 이제 곧 나옵니다. 그다음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실적이 좋고 펀더메탈상 저평가가 된 종목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는 실적에 수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기업도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은 급등하고 어닝 쇼크 기업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시장과 관계없이 강세를 보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급락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이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실적 컨센서스 변화와 실적 발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실적 발표 1을 꼭 체크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 항상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강의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 1강부터 보시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립니다. 주식의 정석이 지금 2년 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내용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1강부터 보실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안과 교육 관련된 지난 강의 자료들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98강이고요. 시총 상위주 매매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새로운 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다른 곳에서도 보시기 어려웠을 만한 그런 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살짝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예정석 강의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실력 향상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아예 이해를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예정석 강의의 특징은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목을 살펴보면 시총 상위주 매매하기예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을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종목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종목, 그 기업,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총 상위주 그러니까 초대형주의 매매법은 일반 개별주 매매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도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형주와 일반 종목을 매매할 때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매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시총 상위주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대형주를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란 뭘까요? 시총 상위주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가볼게요. 시총은 줄임말이죠. 어떤 줄임말이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의 줄임말이죠. 시총 상위라는 것은 시총이 높은 종목군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규모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의 정의를 보면 전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만약에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고 현재 주가가 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은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겠죠. 물론 100주만 발행하는 기업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린 거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즉 그 기업의 가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 규모가 매우 큰 기업을 말합니다. 보통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이상이면 대형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 10조 원 이상이면 거의 초대형주예요. 그래서 시총 상위, 시가총액 1위부터 꼴등까지 나열을 했을 때 한 페이지 안에 거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형주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시가총액 상위주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죠.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시총액 가장 큰 종목은 뭘까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제 기준인데 397조 원이죠. 거의 400조 원 가까운 수준이고 2위가 LG에너지솔루션 3위가 SK하이닉스인데 비등비등합니다. 언제든지 시가총액이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조금 나서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는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6위는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LG화학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나열하니까 어때요? 사실은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죠. 그만큼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종목분들이 바로 이 시가총액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형주죠.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 삼성물산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삼성물산도 시총액 20조가 넘습니다. 초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수 곱하기 주가 이것이 시가총액 즉 그 기업의 현재 평가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시가총액이 부실기업인데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겠죠. 뭔가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성장 기대감이 높거나 뭔가 이제 시장이 그 기업의 주가를 높게 쳐줄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고 설령 적자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군들도 시총 상위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주식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커지지는 않아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은 뭘로 구성된다고요?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주식을 왕창 찍어내면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유상증자, 제 이전 강의 유상증자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수를 늘리면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부실한 기업이 주식수를 막 늘려버리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동전주, 시장에서 한 주당 천 원이 안 되는 동전주들을 보시면 보통 발행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발행 주식수를 늘리고 늘리고 늘리다가 돈이 없으니까 늘리고 늘리다가 주가가 이렇게 추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많다고 시가총액이 커지지는 않아요. 아무 무분별하게 주식수를 늘리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수가 올라가도 주가가 떨어지면 이걸 곱했을 때 시가총액은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식수를 늘려서 시가총액을 키울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매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이오닉스, LG화학, 삼성물산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활발하게 진행돼요? 공매도, 공매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총 최상위 종목분들은 담보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도 많이 풀려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공매도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공매도 상원에 대한 쇼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공매도에 대한 강의도 제가 했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또 이전 강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총상위주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여기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총상위주 매매하기가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시총상위주의 특성을 이해해야 시총상위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가 활발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SK인X 이런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팔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웬만한 수량을 매수하고 매도한다고 해서 주가가 별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아주 큰 수량을 매수하고 매도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시총 최상위주를 움직이는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시총 최상위 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그냥 시가총액이 작은 개별주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차이죠. 시총 상위주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기관도 안 사고 외국인도 안 사요. 이 종목을. 그럼 주가가 올라갈까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총 최상위주는 개인으로 밀어붙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물론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서 시가총액 상위주도 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특이한 케이스고 지금 당장은 개인 투자자의 돈이 많이 소진이 되었고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결집력이 약합니다. 흩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총 최상위 종목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혹은 기관 외국인 동반배수든 들어와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개별주, 시가총액이 천억, 이천억 이런 종목은 기관 외국인 수급 없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개인이 사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내가 시가총액 상위주를 매수를 하려면 뭘 꼭 보셔야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개별주는 기관 외국인이 안 사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덜하죠. 시총상위주는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은 매매 자금이 개인보다 크죠. 그냥 큰 게 아니죠. 훨씬 큽니다. 개별주 매매보다 주로 시총상위주를 매매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보면 시가총액 500억, 1000억 같은 초소형주는 잘 안 사요. 왜 안 살까? 조금만 사도 주가가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500억 정도 굉장히 작은 종목은 5억 원어치만 사도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5억 원을 한 번에 질러서 주가 급등시키면 나중에 팔기도 어려워요. 반대로 5억 팔면 급락할 거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5억 원을 한 번에 산다고 해도 아무 티도 안 납니다. 50억 사면요. 50억 사도 티도 안 나요. 삼성전자는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추세적으로 사고 추세적으로 팔기 때문에 초소형주는 그들이 매매하기 쉽지는 않아요.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충분한 물량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 매매보다는 주로 시총 상위주를 매매해요. 누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 펀더멘터리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물산, LG화 이런 종목군들이 내일 아침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펀더멘터리 어느 정도 좀 튼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며칠 내로 상한가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테마주나 방산주 이런 작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상한가, 하한가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는 것은 죽기 전까지도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만큼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총 최상위 종목에 대한 매매입니다. 내가 짧은 시간 내로 리스크를 안고 큰 수익을 보고 싶으면 시총 상위주 매매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자금이 풍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수익률 10에서 15%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별주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나의 자금 상황이라든지 나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군들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기억하고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시 일괄 매매보다는 분할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매매의 연속성과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차트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은 한 번에 이 물량을 다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면 50억씩 한 일주일 동안 산다든지 100억씩 일주일 동안 판다든지 보통 이렇게 분할 매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총 상위주의 수급을 보시면요.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은 앞으로도 기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은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를 매매할 때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계속해서 매수하는 추세를 보이는 종목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연속성과 추세가 형성이 돼요. 반면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급등했다가 이슈가 소멸되면 급락했다가 수급의 연속성도 없고요. 수급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총 상위 대용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또 지정가보다 시정가 매매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효과의 의미는 약해요. 주식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것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가가 만 원이면 현재가 만 원에 그냥 시장가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9,900원 이럴 때 매수 걸어두시는 분들이 있고 매도할 때도 만 원에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만 200원, 만 500원 이렇게 매도를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매매를 할 때 보통 현재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효과가 많이 걸려 있거나 매수 효과가 많이 걸려 있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서 바스켓 매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은 사실상 거의 전부 다 코스피 종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코스피에 폰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아, 바스켓 매매가 뭘까? 주식의 정석에서 한두 번 정도 다뤘던 개념인데요. 이 바스켓 매매라는 것은 여러 종목을 하나의 종목처럼 묶어서 한 번에 사고 파는 매매입니다. 주로 외국인이 많이 하는 매매예요. 한 20종목, 30종목을 묶어서 하나처럼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고 그러면 이 바스켓 매매에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켓 매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인 바구니에 속한 종목은 그 종목이 좋던 싫던 간에 바스켓 매매 매수가 들어오면 그 종목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바스켓 매매 매도가 나오면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죠. 이 말이 뭐냐면 개별주랑 다르게 시총 최상위 종목들은 그 종목이 좋아도 바스켓 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종목이 별로 안 좋아도 바스켓 매수 때문에 같이 밀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까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총 상위주는 대부분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선물 매매에도 주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선물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젠트의 선물은 아니고요. 퓨처, 미래가치에 대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선물 가격은 후차적으로 현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급을 볼 때 외국인의 선물 매수나 선물 매도, 기관의 선물 매수나 선물 매도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현물 부분에서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현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함되는 현물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큰 최상위 종목이에요. 오늘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건데 순서대로 이제 보셨으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분명히 1강부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주의 특성 코스피와 코스피 200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는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 이쪽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고요. 여기가 코스피 200 지수예요. 보시면 어때요, 차트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코스피 전체에 거의 다를 차지예요. 움직임이 당연히 비슷하죠. 코스피 200에 속한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 초대형주들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종목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어쨌든 시총 상위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어쨌든 시총 상위주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개별주는 시장이랑 상관없이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 정치 테마주, 메타버스 관련된 특징적인 종목군들. 최근에는 우쿠라와 러시아와 관련 지정확정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시장과 별개로 이슈가 있으면 급등하고 급락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관없어요. 그 종목의 이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시총 최상위 종목이라면 시장의 전망을 봐야 돼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시장이 계속 우하향을 보이면 시총 최상위 종목도 우하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잖아요. 최대 실적을 찍었고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장 영향도 컸다는 거예요. 코스피즈 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환경에서 시총 최상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이 기업이 좋은데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수급. 누구 수급이요? 개인 수급 아니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계속 팔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는 수급이 조금 바뀌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니까 분할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매매하시려면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하거나 지수의 추세를 봐야 돼요. 웬만하면 이렇게 코스피가 우아향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시총 상위주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죠. 반대로는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 보일 때는 시총 상위주를 매수하시는 것이 좋죠. 이게 바로 개별주와의 매매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주 매매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개별주의 매매보다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보도 풍부하고 또 시장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에 시장에 맞는 대형주를 매매를 하신다면 오히려 수익을 보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주를 매매할 때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험과 종목 정보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지난 강의 1강부터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차근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강의인데요. 1강부터 보시면 어렵다는 느낌 안 드실 겁니다. 주님 분들은 꼭 처음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총상위주의 특성인데 시장 영향을 크게 받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개별주, 테마주는 시장에 하락하든 상승하든 횡보하든 상관없이 개별 이슈가 있으면 급등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은 시장을 역행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예를 들면 환율, 정부 정책, 우크라, 러시아 같은 전쟁,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경제 지표, 대부분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시총상위주의 강세는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인데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너무 많죠.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요인 외에도 다 써도 이걸 다 채워도 다 설명을 못 드릴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요소들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그만큼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시총 최상위주를 매매하시려면 거시 경제에 대한 분석을 일단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 환경이 어떨 것인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가, 이걸 먼저 파악하시고 시총상위주를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총상위주의 강세는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삼성전자가 한 10% 올라간다면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시총상위주의 움직임은 지수에도 반대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또한 해외지수와 펀드 자금에도 영향을 받아요. 와, 참 시총상위주 매매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해외지수라고 한다면 미국의 나스닥지수,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여러 가지 지수가 있겠고요. 펀드 자금, 국내에서도 주식형 펀드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펀드 자금이 주식을 사는데 개별주를 살까요? 시총상위주를 살까요? 일반적으로는 시총상위주를 삽니다. 그러면 시총상위주의 기관, 투신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구조죠. 이건 역시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특히 코스피지수는 미국 나스닥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거 한번 딱 설명하고 갈까요? 코스피는 미국 나스닥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해외지수 중에 뭘 제일 많이 영향을 받나요? 미국 나스닥지수입니다. 미국이 시장이 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우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S&P500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스닥일까?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나스닥지수는 쉽게 말해서 기술주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지수죠. 기술주라고 하면 가장 연동성이 큰 게 뭐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입니다. IT 기업들. 국내의 시총 최상위 기업들을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보시면 뭐예요?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이 많이 상장된 나스닥지수가 IT 기업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코스피지수와 연동성이 크죠.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신다면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왜 사람들이 미국 나스닥지수를 보고 지수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는 미국 나스닥, 코스피지수는 미국 나스닥지수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가 또 움직임이 바뀌잖아요. 이런 흐름들 또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총 상위주 매매하려면 미국의 나스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지수가 올라가면 시총 상위주들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IT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특성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지수, 상해종합지수나 아니면 항생지수의 영향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이 폐쇄 정책을 했잖아요. 제로 코로나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폐쇄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중국이 폐쇄 정책을 취하게 되면 중국 수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 지수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해종합지수가 급등한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서러움이에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 존재하고 있거나 중국 시장에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갈 수 있는데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풍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대외 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또 주식형 펀드 자금의 순유입은 총 최상위 주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 펀드 자금이 많아지겠죠. 펀드 자금이 많아지면 그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사겠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그 펀드가 대부분 시총상위주를 사기 때문에 시총상위주의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총상위주를 지금 매매하고 있으면 뭐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형 펀드가 순매수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이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차근차근 알아가시고 해외지수 영향, 수급 영향, 선물 영향, 펀드 자금 영향 그리고 거시적인 변수 OK. 이런 상황에서 지수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가총상위주 매수해보자.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시면 투자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요.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등 종목 관련된 정보가 풍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총상위주를 매수하는 특권이에요. 시가총액 작은 종목, 500억짜리, 1000억짜리 이런 종목은 정보가 없습니다. 포털창에 검색해도 나오는 기사가 몇 개 없거나 아예 없어요. 고작 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 정도예요. 물론 재무제표에 많은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특히 보고 싶은 기업의 리포트 없어요. 증권사 리포트 안 씁니다. 개별주 리포트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리포트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보가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 등 종목 관련된 정보가 풍부합니다. 이 풍부한 정보를 잘 활용하면 내 매매 수익을 끌어올리는데 이용할 수 있겠죠. 개별주는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해요. 시총 최상위 종목분들은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만 판단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총상위주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매하면서 거래량, 제가 거래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시장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도 풍부한 만큼 많은 분석 리포트와 뉴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매하는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리포트나 뉴스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총상위주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증권사 리포트 한두 개 정도는 보세요. 어차피 한국은 무료로 리포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기업 리포트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라는 말씀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라는 강의에서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 같은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를 매매할 때요? 시총상위주를 매매할 때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시총상위주 매매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시총상위주를 매매하는 데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전제를 일단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리포트예요. 특정 증권사 리포트인데 여기 특정 일입니다. 보시면 삼성 SDI, 솔루스 첨단 소재, BH, 이스페타시스, NC소프트, SO1, 롯데넬타 삼성공기 대부분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근들은 리포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를 활용하기도 좋다. 그럼 그 리포트의 의견을 무조건 믿으면 된다? 네, 아니죠. 그거는 보시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를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근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표주가, 예상실적 이런 거 보시면 아세요. 그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내용도 지난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총상위주의 특성, 시총상위주를 매매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참고해야 될 사항, 같이 봐야 될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총상위주를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매매를 할 거예요. 시총상위주를 본격적으로 매매해 볼 거니까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 탑다운을 통한 분석이 유리하다. 탑다운. 경제를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종목을 보는 거죠. 탑다운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총상위주를 매매하시려면. 탑다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실적과 수급에 초점을 두세요. 실적과 수급입니다. 시총상위주를 매매할 때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개별주는, 이거 확인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시총상위주는,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은 큰 추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큰 추세.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흐름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인지, 큰 추세에서 하락 추세인지 이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 없는 적형과 우량주 장기 투자는 제외합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PBR이 엄청 낮으니까 이거 그냥 묻어두고 한 5년 둘래. 이러신 분들은 차트 안 봐도 된다는 거고요. 잦은 매매보다는 바이앤 홀딩 전략을 추구합니다. 샅다 팔았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주를 매매했을 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는 일단 변동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보유하고 쭉 가져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샅다 팔았다, 샅다 팔았다 전략은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총 상위주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이슈가 있는 개별주를 매매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정리해드린 이 내용 기반에서 갈 거고요. 하나씩 자세히 볼 겁니다. 첫 번째, 탑다운을 통한 분석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탑다운이 뭘까? 탑다운. 종목은 해당 산업의 영향을 받고 산업은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최상위에 있는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종 종목을 선정하는 매매 방법. 이거에 대한 강의도 제가 이전에 주식의 정석에서 했죠. 탑다운 매매법. 거기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은 이거입니다. 제가 이제 탑다운 매매법에서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일단 매매를 할 때 시총 최상위 종목을 매매하시려면요. 일단은 경제를 분석해야 돼요.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이지? 시황이 어떻지? 코스피 지수가 어떨까? 금리 인상, 리스크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됐나?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일단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은 오케이. 투자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다음에 어떤 산업, 어떤 섹터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돼요. 철강주를 살까? 자동차주를 살까? 유통주를 살까? 화장품주를 살까? IT주를 살까? 게임주를 살까? 이런 식으로 경제 분석을 먼저 끝내고 그 밑에 있는 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의 종목을 살까? 거기까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기업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주를 내가 매매하기로 했다면 게임주 내에서도 실적이 좋거나 신장 모멘텀이 있거나 차트가 좋거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까지 사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시총상위주를 매매하시려면 이 과정을 겪어서 경제부터 분석, 그다음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총상위주가 아니고 시가총액 아주 작은 종목 매매하시려면 이런 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종목의 차트나 보고 아니면 그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단타로도 매매하실 수 있고요. 시장과 관계없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은. 하지만 시총상위주는 이 과정을 거쳐서 매매를 하셔야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되겠죠. 다음, 실적과 수급에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단기 퇴화성 이슈보다는 주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적과 수급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단기간에 이슈, 갑자기 일시적인 수익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시총상위주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단기 이벤트에 둔감합니다. 둔감. 결국은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거나 수급이 계속 개선되거나 이 두 가지가 있거나 이럴 때 시총상위주의 흐름이 가장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퇴화성 이슈보다 주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파악이 중요한데 그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적과 수급입니다. 시총상위주 매매하실 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가 별로 안 되는 종목들은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총 최상위 종목들은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정보도 공개가 많이 돼 있고 거래도 많고 기관 외국인도 활발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적정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로 시총상위주 매매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을 하실 때 아주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 소형주, 거래 적은 종목 이런 거는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재무제표 보시고 토지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보실 수 있지만 시총상위주는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힘들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시면 좋겠지만 실적과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을 사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시 큰 추세 파악이 중요하다. 시총상위주는 대량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수급이 연속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적 분석상 큰 흐름에서의 추세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개별주는 움직임이 막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시총상위주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거나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거나 이런 추세들을 노려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총상위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급이 연속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연속성. 한 번 딱 사고 그다음에 쭉 안 사고 한 번 딱 팔고 쭉 안 팔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HTS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기업별로. 시총상위 종목들을 보면 기관 외국인이 딱 사는 종목은 계속 삽니다. 파는 종목은 계속 팔아요. 보통이래요. 그런데 시가총액 작은 종목, 1,000억, 2,000억 이런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없거나 아니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오늘 딱 매수했다가 한참 동안 없다가 오늘 딱 매수했다가 혹은 오늘 매도했다가 한참 없다가 매도했거나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급의 연속성이 없으면 수급 분석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연속성을 가지면 계속 매수하거나 계속 매도하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 계속 매수한다는 건 앞으로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매수할 가능성이 높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매도하는 경향, 매도의 연속성이 강하면 앞으로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주의하셔야겠죠. 제가 실적과 수급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뭘 갖는다고요? 연속성. 되게 중요합니다. 연속성. 개별주는 연속성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분들의 연속성이 있어요. 삼성은자 최근에 조정받을 때 보시면 기관 외국인에서 계속 팝니다. 그렇죠? 이런 연속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시총상위주 매매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시총상위주를 조금 더 잘 매매해서 조금 더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뭐예요? 언제든지 반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1강부터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보실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계시면 영어홀던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15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가실 거예요. 문자로 받고 링크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제 지난 강의 1강부터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험 관련 종목 관련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종상위주 매매하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봐드리고 있어요. 탑다운이 중요하다. 실적과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큰 추세로 보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말로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차트입니다. 차트가 또 오랜만에 한번 나왔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매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항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때요? 막 급등락이 있지는 않죠. 고점을 여기에서 찍고 꾸준하게 우화향하는 흐름입니다. 추세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시총상위주는. 꾸준하게 상승하거나 꾸준하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횡보를 하거나 제한적으로. 이런 흐름이지 갑자기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시총상위주는 변동성 자체가 개별주보다는 작다. 그리고 추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움직인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또 언급드린 게 뭐냐면 수급이 추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위에 지금 보시는 게 수급인데 지금 이 파란색은 기관 수급입니다. 위에 보시는 빨간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선을 보시면 파란 선이건 빨간 선이건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우아양하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판다는 건 누구만 산다는 거죠? 개인만 산다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은 팔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시총상위주를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기관 혹은 외국인 혹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이지 개인 수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매매법을 하나 또 기법 강의에서 할 때 개인이 매도하는 종목을 보자 이런 기법 강의도 있었어요. 그 강의도 이전 강의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급이 연속성을 갖는다. 그럼 삼성전자가 좋다고 이런 위치에서 막 매수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왜 이럴 때 삽니까?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줄어들고 매수를 잘하는 데는 이런 시점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시는 게 좋다.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청 상위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랑 흐름이 비슷합니다. 수급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 수급 다 할 것 없이 다 매도 기조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 시기에 매수를 했으니까 개인은 계속 손실을 받겠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이 됐어요.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수급의 연속성.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매매하실 때? 시총 상위주를 매매하실 때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개별주 볼게요. 빅텍입니다. 빅텍. 우리가 흔히 방산테마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지정확정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급등락하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봐도 추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등락을 엄청나게 해요. 윗고리도 달리고 여기에도 훅 빠졌다가 여기서도 급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이건 누가 봐도 추세가 없어요. 정신 없죠. 하루 사고 하루 파는 단타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 볼게요. 수급. 위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어때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기관 수급이 뭔가 조금 잡힌 것 같다가도 없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이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잡히는 수급은 의미가 없어요. 기관 외국인이 사는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연속성이 없다. 그럼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기관이 사냐 외국인이 사냐 이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시청상위주는 그렇게 보셔야 되지만 이런 개별주는 개별적인 이슈, 차트, 단타, 트라이딩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종목도 개별주입니다. 맥스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는 뭔가 하락 추세가 있는 것 같았지만 급등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여기서 훅 밀렸다가 뭔가 바닥을 잡는 것 같다가 딱 보시면 상승, 하락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수급도 보면 어때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애매합니다. 뭔가 사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횡보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기도 하고 수급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수급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은 수급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는 수익을 보시기가 어렵다.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시총 상위주 매매는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하구나. 특히 누구 수급? 개인 수급 말고요.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면 이걸 쌍끄리 매수라고 하는데 이러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 추세는 큰 흐름에서 보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바이앤 홀딩 전략이 유리하다. 뭘 매매할 때요? 시총 상위주를 매매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잦은 매매보다 바이앤 홀딩 전략을 추구.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잦은 매매는 뭘까요?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트레이딩. 주식을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는 데이 트레이딩. 하루 샀다가 며칠 만에 파는 스윙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투자들. 분단위로 매매하는 스캘핑. 이런 매매도 있고요. 이런 잦은 매매보다는 바이앤 홀딩. 바이앤 산 다음에 홀딩 보유한다. 사고 보유해서 그냥 쭉 가져가는 전략을 짜시는 게 보통 시총 최상위주를 매매할 때는 더 좋은 전략입니다. 사고 파고 하시려면 좀 힘들어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언제 사고 팔고 있어요. 한 번 사놓고 한 3개월 있다가 한 번 팔고 6개월 있다가 한 번 팔고 편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수익도 커질 수 있고 단기 휘둘림에 내가 동요되지도 않고 생업은 생업대로 종사할 수 있고 1년에 매매 몇 번 안 하면 되니까 장기 보유하다가 배당 받으면 또 배당도 받으면 되고 무상증자도 나오면 받으면 되고 그렇게 매매하신 게 유리하다. 개별주와 테마주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수익 매매로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지만 시총 상위주는 매수 후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의 보유기관을 가져가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왜 일반적일까요? 이런 매매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겠죠. 유리하지 않은데 일반적일 리가 없잖아요. 이런 매매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아까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개별주 및 테마주는 드레이 트레이딩이나 수익 매매로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지만 시총 상위주는 매수 후 쭉 가져가는 바이앤 홀딩 전략을 짜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유리하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를 매매할 때는 여러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 실적과 수급 그리고 연속적인 개선 단기 이벤트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추세도 좀 큰 흐름에서 보시는 것이 좋고 탑다운 전략을 짜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 말고도 제가 앞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그럼 시총 상위주 매매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에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20, 30%만 가져가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다음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좀 많은 걸 말씀드렸고 살짝 어려웠어요. 하지만 반복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가 또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험과 종목 정보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의 정석 제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겠죠. 많은 양의 자료들 차례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시기 좋을 겁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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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